여행을 생각하면 설레임이란 단어가 떠오릅니다. 하지만 여행을 준비하려면 신경 써야 하는 것들이 많은데요. 경기국제관광박람회에서 설레임만 가득한 여행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박하나 기자입니다. 여행 그 설레임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제11회 경기국제관광박람회가 시작됐습니다. 여행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경기국제관광박람회. 박람회에서는 여행 상담, 예약 구매까지도 가능합니다. 경기도 양평 22개 펜션 최대 22%, 호텔 패키지는 최대 79%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여행 가려고 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하는데 이쪽에서는 오늘 오후니까 행사도 진행도 많이 되고 가격대도 많이 다운되다 보니까 저율성은 부담이 덜 되고 하나투어, 웹투어, 한진관광 등 12개 업체가 국내뿐 아니라 유럽과 미주, 동남아 등 해외 여행 상품도 한정 할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었던 여행지의 먹거리, 전통의상 등 다양한 문화를 미리 체험해 보기도 합니다. 매년 1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다녀가는 경기국제관광박람회. 특히 올해는 숙박업체 예약, 잡페스티벌 등 새로운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돼 여행객은 물론 여행사업자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까지 많은 관람객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참여하는 곳을 늘려나가야 되고요. 소비자와 생산자가 관광 상품을 통해서 직거래하는 그런 창구도 계속 넓혀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경기국제관광박람회를 통해 경기도의 관광산업을 더욱 다양하게 변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국내외 여행 상품은 물론 다양한 체험까지 가능한 이번 박람회는 11월 10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기GTV 박하나입니다. 경기GTV 박하나입니다.